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부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현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수술일정이 계속 늦춰진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현장에서 답지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1개월 만에 받아야 되는데 3개월 받게 됐다든지 검사 일정이 내년 4월에 잡혔다든지 환자 입장이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검사를 그냥 다음 주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 4월에 오라는 겁니다. 내년 4월에.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의료 붕괴가 시작이 되고 한국인들은 비로소 뉴노마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의료현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의료현장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휴가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홍콩 휴가를 마치시고 매년이 잘 이렇게 홍콩 휴가를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잘 누릴 수 있게끔 그런 휴가를 마치고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원장께서 다시 지피를 젊은 날에 글을 쓰셔도 참 잘 쓰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소위 30년 현장에 있는 의사 의사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의 전문가나 어떤 여러분들을 정부 관리들보다 더 정확한 정통한 여러분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암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의사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력? 치료할 수 있는 통제권을 의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의사와 함께 치료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안 되는 전쟁을 정부가 일으킨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 그러면 손들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안 나서 진지한 대화와 협상과 여러분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끌고 갈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당장 의사들이 진로를 멈추면 국민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권력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들어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못 보신 거죠. 의로의 형의의 본질을 본인이 못 본 겁니다. 그냥 그거를 간과하신 겁니다. 의살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지나친 오만을 마주하게 되면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김홍식 원장선생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위헌배가 위신 같아요. 짧은 문장이지만 의로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간단 맹료한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세계에서 의사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반대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2027년에 의사수 증가와 인구수 증가율 기울기에 데드클로스가 발생합니다.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202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과대학 증원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데드클로스가 발생되는데 하물면 의과대학 증원을 증가하게 되면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지고 공급은 더 과도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말하더라도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설득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그냥 팩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타를. 세상 사람들아 이게 사실이다. 판단은 당신들이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팩타를 좀 들어라 이 사람들아 2027년도에 의사수 증가율하고 인구수 증가율이 데드클로스를 통과하고 그 이후로는 의사수 증가율에 압도적으로 인구수 증가율을 누르게 된다. 세상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는 통제나 처벌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의사는 대체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체 탄력성이 아주 낮은 집단인 겁니다.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가가지고 수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쓰신 이런 글의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글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의 가치를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의사를 제도와 처벌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부렸습니다. 의사는 소수이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자고 정치 권력이 만용을 부렸습니다. 이런 오만의 배경은 의로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급자를 묵살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표수로 따지면 소수입니다. 일반 국민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다수가 억압하는 정책 이른바 다수의 폭증 The tyranny of majority 다수의 폭증이 이름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김홍식 선생의 이 말씀은 그런 다수에 의한 소수의 여러분들 폭증이라는 것이 의로의 현실을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 성실함 그런 진실됨이 있어야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시금방지고 건방지고 끌렁끌렁하고 나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의사제에 돈만 바라고 투쟁한다는 생각은 일반 국민들 시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돈만 바란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싸울 수 없고 자신 스스로를 망치가며 싸우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공정을 위해 싸웁니다. 의사들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그거를 모를 겁니다. 과학을 한 사람들이 왜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가를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고쳐달라고 외치는 저 같은 사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차피 다 똥통에 사는데 그냥 묻고 그냥 갑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 같은 사람 입장을 본인이 모를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이름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도 없앨 수 있고 10만큼의 죄를 예를 예를 천만큼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하는 태도를 갖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저들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윤 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윤성기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윤성기라는 사람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는 파구로 갑니다. 파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치면 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냐 이야기죠. 8월 달에도 돌아와요 7월 달에 돌아와요 10월 달에 돌아와요 11월 달에 돌아와요 12월 달은 징글별 돌아와요 하더라 안 돌아옵니다. 왜 과학하는 사람을 엉터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는 대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외면한 민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의사들이 돈만 바라고 투쟁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은 과학을 갖고 투쟁하는 거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투쟁하고 올바름을 갖고 투쟁하는 겁니다. 올바름을 갖고 투쟁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지향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다수의 함성으로 소수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보는 것은 인민재판에 있는 일입니다. 가장 도덕직인 집단을 도덕직이지 않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것에 의사들이 격노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의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보시면 의사들의 자전파업은 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오만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들은 수재들만 몰려갈 정도로 인기 직업이고 돈도 잘 번다니까 그만하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무를 실천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료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니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단인 보건 의료를 윤 대통령께서 급없이 건드려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의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조언조차 받지 않고 적흥적으로 밀어붙여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마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30년 현장에서 활동해온 김홍식 원장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눈물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 듣고 시청자 가운데서 진짜 급주네 거짓말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는 그냥 제가 설득할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라.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다. 한마디 더 할까요?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라. 대한민국은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공 박사가 그냥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 당신 방송 안 들어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안 들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수가 듣고 싶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고백하고 사실을 부러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김홍식 원장이 66세 정도 됐을 겁니다. 은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분들 좋은 날 굳은 날 다 간 겁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별로 사심이 없어집니다. 왜? 본인이 돈을 벌어도 별로 쓸 게 없는 겁니다. 욕심도 없고 욕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지금의 1960년대 초반경 김윤 씨가 66년 조기홍 씨가 67년 이런 사람들은 욕망이 있으니까 날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세상을 초월한 겁니다. 김홍식 원장이 연배 이해합니다. 뭐냐?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발을 알고 두려워하는 국민은 의사뿐입니다. 사람들 모르니까 의료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뭘 뜻하는지 필수 의료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 게 뭘 의아하는 거지 당연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폐암수술 진단을 받고 나서면 1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게 뭘 뜻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때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발을 알고 두려워하는 국민은 의사뿐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를 보시던 70대 중반에 노모께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두 명에 50대 되는 의사 두 명이 나왔는데 그 의사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여기다 댓글 남겼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사를 필요할 때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치미 애통해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들 두 명을 여러분이 훌륭한 의사로 키우신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그 파국이 뭘 뜻하는 건지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언급필수 의료가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주넘한 여러분들 전망하는 겁니다. 벌써 나타나는 권역별 언급센터의 패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환자를 살린다는 봉사정신이 이 사회는 부질없는 사치임을 의사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정권이 결국 국민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이 적자가 발생한 것은 숫자로 나옵니다. 충남병원이 월 100억에서 150억 적자가 발생합니다. 아산병원이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 12월 무례 4천억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건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 사신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뭔가 아닐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여 환자를 살린다는 봉사정신이 이 사회는 부질없는 사침을 의사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되고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윤 정부가 주도했고 국민들이 돌팔매를 던진 결과가 이겁니다. 언급센터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밤을 새서 심폐소생들 사용해 사람들 살리기 해서 이리뛰고 저리뛰는 거 늘 이러분들 온콜 상태에서 이러분들 한자 한 명 더 살리기로 이러면 왜가지고 신경외과 여러분들 의사선생이나 전공의나 전문의나 충부외과 의사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돈 외에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난 조국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단체 회사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행한 가지고 그 사랑 대상의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 관계가 급속히 냉각가 되거든요. 그게 다시 봉합이 안 됩니다. 봉합이 의사들이 희생하고 특히 필수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야 되고 그것이 보람이고 살아갈 이유고 삶의 의미고 이런 부분이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애통한 일인 겁니다. 돈으로 청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여러분 김홍식 원장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만한 정권이 국민들을 불구덩이로 쑤셔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의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30년 정도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인 분이 3차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성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중요성 대학병원 내에서도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소화외과나 이런 응급의학과나 이런 필수 의료과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전부 망치로 두들뿌셔버린 겁니다. 의료 현실을 모르니까 앞으로 닥칠 일도 파악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자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건 의료 정책에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듣지 조차 않는 사회는 우리다가 유일합니다. 의사들은 투쟁과 파업 외에는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쟁과 파업 법도 식상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의료 털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 희생과 봉사는 그만두고 의사들도 편한 진로를 할 것입니다. 전문이라고요? 수입이라고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일반인처럼 나인투파이브에 휴일을 쉬는 진로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응급 필수 의료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구해 돌아오는 의사는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본인과 가족의 안일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악마 의사라도 필수 의료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바랄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자기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죽음과 싸우던 의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생명부지의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다 던져서 여러분들 노력하던 의사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턴 시절에 언급센터에서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뭡니까 하늘이 노랗다는 거 아닐까 다리가 후두두둑 떨리고 그때 보니까 숙가가 3천원 이라는 겁니다.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지만 땀이 물처럼 흐르고 그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다리가 후들갈 정도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심폐소생술 간호사를 도움받아 뭡니까 몸을 던졌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언급필소 이래가 죽은 겁니다.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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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브래질 불행은 보건의로정책을 전문가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정권의 오만과 이것을 방조한 언론 그리고 동조한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세계 최고의 건강지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자기 행복을 최우선한 시대가 됐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죽음과 싸우던 의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그를 소개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의견의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과분한 날들이었습니다. 영하 사망률이 세계 최재가 되고 평균 수명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암 여러분들 치유 이후에 생존줄이 세계 최고 그룹에 올라가고 이게 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당연한 걸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고마워하지 잘 모르죠. 감사할 줄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위도 감사 아래도 감사인데 감사한 마음을 잘 모르죠. 당연히 뭡니까 그렇게 암 진단 받고 나면 한 달 후에 내 수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뉴노마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 건물 건너서 병원 의원이고 의사가 남아서 전국 어디서나 저숙가로 신속하게 전문의 교수 진로를 받는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 입니다. 2035년에 가면 인구 감소로 정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 3058명으로도 오히려 경제 협력 계급을 비슷한 인구 1000명당 3.5명이 되어 의사가 1만 5천명이 남습니다. 여기다 숙가는 낮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로 횟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정부 정책은 국민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없고 상대를 무찔려야 되는 적으로 간주하고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조선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되면 좀 달라 의사들도 다 국민이고 전공의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보면서 그 사람이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타도해야 될 이런들 적들이었죠. 정부는 국민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때려잡아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4월 어느 날 방송에 나와 온 국민을 향해 그 뻔뻔한 얼굴로 직접 거짓말을 해대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느니 그리고 꼼꼼하게 그동안 해비를 했다느니 하고 크게 나팔을 불어대던 순간 이 나라의 의로는 앞날에 수많은 농랑과 강한 시련을 당하겠곤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좋은 정책을 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숨기기 고집 부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를 보다 처음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